자 이제 193페이지 보십시오. 등기의 효력 자 여기에서의 등기는 권리변동적 효력이 발생하는 일반적 등기 즉 가등기 가처분 등기를 제외한 종국등기 효력을 말한다 따라서 가등기 순위보전적 효력과 가처분 등기 집행보전의 효력은 제외된다 이렇게 놨습니다 자 이제 어 이쪽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여러분들 교재 앞에 보시면은 170 아까 1페이지였던가 음 171페이지 보십시오 자 등기의 분류 종류에서 네 번째 분류가 등기 효력에 따른 종류 이렇게 나오죠 음 그것을 갖다 확장해서 이제 심화 학습 하는 겁니다 등기 효력에 따라 이제 분류를 이제 곧 보면은 종국등기 본등기 이렇게 놓고 보전 절차로서 등기 이렇게 놨죠 그 중에서 종국등기 보전 절차로서 등기 가등기 가처분 등기를 빼고 그 두 가지를 빼고 일반 등기를 종국등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종국등기에 해당하는 게 교재 193페이지 보시면 자 이제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하셔야 돼요 등기의 효력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등기는 이제 효력에 따라서 이제 법에서 어떻게 분류를 하냐면은 이렇게 분류 작업을 보통 한다는 겁니다 종국등기라는 거 하고 AB등기 이렇게 분류를 해요 그 다음에 자 또는 자 본등기 종국등기를 본등기라고도 하고 또는 이 본등기와 대응되는 용어로 AB등기를 가등기 이라는 용어를 써요 이렇게 분류 작업을 해 놓고 이 본등기에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느냐를 갖다 학습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본등기는 어떤 효력이 있느냐 하면은 그 제목 그대로 이제 보시면 돼 1. 권리변동적 효력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걸 갖다가 이제 권리변동적 효력 또는 물건 변동 효력 물건 변동되는 효력 물건의 발생 변경 소멸의 효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물건 변동의 효력을 일으키는 것은 법률 행위로 인해서 등기를 했을 때만 그 물건 변동의 효력을 인정해 줍니다 그러면 법률 행위 아닌 사실로 등기 했을 때는 물건 변동 효력 없다는 거 그럼 가령 매매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는 종국 등기 중에 물건 변동 효력이 인정되지만 상속을 받아 소유권 이전 등기 하면은 상속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는 상속이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물건 변동 효력이 없다 이렇게 공부를 할 줄 아셔야 돼요 물건 변동 효력이 일으키는 것은 뭐로 인해서 등기 했을 때만 그 효력을 인정해 준다 법률 행위로 그러면 건물 신축 해 갖고 처음 등기하는 게 보존등기죠 그럼 보존등기는 이 물건 변동의 효력이라는 게 있음 없음 없음 왜? 신축하는 건 법률 행위가 아니니까 이렇게 공부할 줄 아셔야 되겠고 그러면 이 물건 변동의 효력이라는 것은 뭐로 인해서 등기했을 때만 인정되는 거임 법률 행위 그럼 법률 행위가 아닌 사실로 등기했을 때도 물건 변동 효력이 인정되는 게 예외가 딱 하나 있다라 했지요 뭐야? 점유취득시효 아까 졸을 때 하셨던 점유취득시효는 뭐하여야 법률 행위가 아니지만 뭐하여야 20년간 점유하면 물건 변동 효력 점유취득을 인정해 주면 등기까지 하여야 등기까지 하여야 효력을 인정해 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유일한 예외가 딱 하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이제 아셔야 될 게 물건 변동 효력이 일어나는 시점 물건 변동 시점 이게 언제인지를 물어요 등기법의 순수한 문제 물건 변동 시점은 언제 물건 변동 효력을 일으키느냐 하면 등기한 때인데 등기는 언제 등기한 때로 보느냐 하면 접수한 때 꼭 기억하세요 등기법에서 세 번이나 나왔어요 물건 변동 효력은 언제 일으킨다 등기하여야 효력이 일으킨다 등기는 언제 등기한 거로 본다 그 등기 신청을 접수한 때 등기한 것으로 본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결국 물건 변동 효력을 일으키는 시점은 등기를 접수한 때 물건 변동 효력이 법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에 나오죠 동그라미 2번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꼭 기억해 두셔야 돼 자 우리나라는 등기가 물건 변동 효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요건이지 뭐를 위한 요건이 아니요 존속요건이 아니요 그것도 꼭 기억 그럼 따라서 등기가 되고 나서 그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됐다 하더라도 이미 효력 발생한 물건 변동 효력은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등기라는 걸 하면은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인정해야지 그걸 대항력 이렇게 이제 불러요 대항할 수 있다는 것은 등기하면은 제3자에게 법적 효력을 주장하는 걸 제3자에게 법적으로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면 가령 이 대항력이 인정되는 건 민법 법조문에 전부 다 펼쳐져 있습니다 물건법서부터 채권법에 걸쳐서 이 대항력이 인정되는 게 쭉 펼쳐져 있는데 교재에는 두 개 정도는 나왔네 거기에 3번 보세요 대항력이 이러한 사항으로는 임차권, 환매권 이렇게 나오는 걸 찾으셨습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겠고 그 다음에 이제 물건법에 나와 있는 것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공유물 불분할 금지 특약 민모 해 두셔야 되는데 공유물 불분할 금지 특약 불분할 금지 특약 자 민법 법조문 공유자는 공유물을 갖다 취득하면은 몇 년 이내 약정을 체결하여 5년 이내 약정을 체결하여 공유물을 우리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약정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약정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효력이 미쳐요 제3자에게 그 약정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뭐 하면은 등기하면 그 약정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친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대항력이다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것도 임차권이죠 토지 건물 임차권은 채권이기 때문에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계약만 체결하면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효력이 생겨요 그러면 임대인 임차인 이외에 제3자에게 임차권의 효력을 주장하려면 그 임차권이 있다는 내용을 국가의 공적장부에 등기하면은 임차권의 효력을 제3자에게 효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등기하면 그 법적 효력을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을 대항력 이렇게 용어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번째 세번째는 등기하면은 순위 확정되는 효력을 인정해줘 자 그럼 순위 확정되는 효력이라는 것은 자 권리의 우열 순위를 가려주는 효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의 순위를 권리의 순위를 가려준다는 것은 동일한 토지 동일한 건물에 여러 명의 재산권자들이 등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은 하나의 토지에 전세권자도 등기되어 있고 저당권자도 등기되어 있고 가압류권자도 등기되어 있고 가처분권자도 등기되어 있고 여러 명의 권리자들이 등기해놓은 권리자들끼리 권리 우열 순위가 문제가 될 때는 등기한 순서에 따라 권리의 우열 순위를 가려주는 법적 효력을 일컬어서 순위 확정적 효력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권리의 우열 순위를 등기가 가려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등기했느냐 나중에 등기하느냐가 엄청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지 권리의 우열 순위를 가려주게 돼 있으니까 그러면 권리의 우열 순위를 가릴 때는 어떻게 가리느냐 자 이제 교재 194페이지로 넘겨보시랍니까 제일 우애 7 같은 부동산에 형광펜 준비하시고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형광펜 치셔야지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 없으면 등기한 순서 형광펜 치셔야지 권리의 우열 순위 가릴 때는 뭐를 갖고 권리의 우열 순위 가리냐 하면 등기한 순서로 자 그러면 등기한 순서 판단할 때는 다음 기준에 의하래요 동그라미 1 등기기록 중 같은 구 형광펜 등기한 상호가는 순위번호 형광펜 다른 구 형광펜 등기상호가는 접수번호 형광펜 자 가볼게요 자 준비 준비 어 권리가 어디에 등기되는지를 알아야 뭐 순위번호를 따지고 접수번호를 따지지 자 전세권등기 어디에 등기되어 있음 을구 저당권등기는 그럼 전세권자의 전세금액이 우선하는지 저당권자의 채권액이 우선하는지 우열을 가릴 때는 같은 구를 적용해야 돼요 다른 구를 적용해야 돼 같은 구잖아 을구 안에 등기한 순서니까 그럴 땐 전세권자의 전세금액이 우선하는지 저당권자의 저당권이 채권액이 우선하는지는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 배당이 적용된다는 겁니다 같은 을구 안이니까 그럴 때는 순위번호 갖고 우리 주등기부기 등기할 때 순위번호 보셨죠 뭐 갖고 순위번호 갖고 따지라는 겁니다 그럼 가시죠 소유권 가처분권자와 저당권자의 채권액과의 등기한 순서를 가릴 때는 가처분권자가 우선이야 저당권자가 우선이야 동일한 건물에 가처분도 등기해놨고 저당권도 등기해놨는데 가처분권자가 우선하는지 저당권자가 우선하는지가 지금 문제가 생겼다는 거야 저당권은 을구에 등기되어 있겠죠 소유권 가처분은 값구에 등기되어 있으니까 순위번호 적용, 접수번호 적용 접수번호 적용해야지 가처분 등기, 접수번호와 저당권등기, 접수번호 갖고 따지는 거예요 등기한 순서를 왜 이렇게 물으면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아셔야 되고 그럼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또 해볼게요 가압류, 소유권 가압류권자와 소유권 가압류권자의 둘 다 채권이 있죠 소유권자에게 그러면 소유권 가압류 잡아놓은 사람이 두 사람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사람 간의 우열 순위를 가릴 때는 그렇지 순위번호 갖고 따지는 거예요 순위번호 갖고 왜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 값구 안에 가압류 값구 안에 가압류니까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니까 순위번호 갖고 따져야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전세권 가압류 걸어놓은 사람이 있고 소유권 가압류 걸어놓은 사람이 있어 누가 우선하는지 따질 때 접수번호지 왜 소유권 가압류 걸어놓은 사람은 값구에 등기해 났을 것이고 전세권 가압류 잡아놓은 사람은 전세권 등기가 을구라면 그 가압류 잡아놨으면 을구에 잡아놨을 거 아니야 그러면 두 사람의 가압류 등기 순서는 당연히 다른 구에 등기한 순서니까 접수번호 그럼 봤더니 지금 뭐 볼 것도 없네 부동산에 대한 재산의 우열 순위를 가릴 때는 등기를 갖고 가리는데 그 등기를 가릴 때는 등기한 순서 가릴 때는 같은 구냐 다른 구냐 둘 중에 하나의 자택밖에 없다는 겁니다 같은 구에는 뭐를 갖고 순위번호 다른 구에는 접수번호를 갖고 따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마무리 하죠 부기등기로 순위번호 부여되어 있는 자는 순위번호를 뭐를 주장하도록 돼 있다 주등기 순위 꼭 기억해 두셔야 하죠 부기등기 순위는 주등기 순위 자 해보죠 같은 구죠 같은 구에는 1번 2번 이거 갖고 가리는 이게 순위번호잖아 그러면 자 2번과 1-2번 두 사람이 지금 순위번호를 갖고 따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몇 번 2번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2번 얘기는 부기등기로 돼 있는 사람은 자신의 순위번호를 이 사람과 따질 때 자기 순위번호가 같은 구니까 같은 구에 있는 사람이니까 자기 순위번호를 내세워서 2번과 싸워야 되는데 부기등기로 순위번호가 매겨져 있는 사람은 순위번호를 뭐를 주장하도록 돼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이거 써 있는 게 뭐를 주장하거라 이 앞에 번호가 뭐예요 아 이게 주등기야 이게 이 뒤 2번이 이걸 부기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주라고 하는 거고 요거를 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번을 주장하라는 얘기지 뭐 자 그 다음에 갈게요 3번 읽어보시고 형광펜 치시고 읽고 나서 이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몇 번 주등기에 1번 주등기에 두 사람의 부기등기가 내려와 있죠 두 사람의 부기등기가 내려와 있죠 그럴 때는 뭐를 갖고 따지래요 그 등기 순서 이걸 뒤에 그 등기 순서 자 됐고요 자 4번 마무리 가등기에 따른 본등기 할 때 본등기 순위는 뭐예요 이 아래 가등기 시 보존한 순위 자 갈게요 1번 2번 소유권이 있어요 가등기 해놨어요 3번 소유권이 있어요 4번 소유권이 또 넘어가요 가등기권자가 소유권 등기한다는 거죠 이걸 본등기라고 해요 그럼 본등기하면 자 이 소유권 등기하는 걸 본등기라고 해요 본등기하면 몇 번을 주라는 거예요 몇 번을 2번 주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본등기 순위는 뭐예요 한다 가등기 순위한다 그러면 땅 소유권 등기 순위가 몇 번까지 넘어갔다 할지라도 4번까지 넘어갔다 할지라도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주등기 순위 번호 5번을 주지 말고 가등기 때 보존받아놨던 2번의 순위를 본등기하는 사람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낮아 빠지게 돼 있는 거지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왜 같은 구에 등기한 순서는 뭐를 갖고 순위 번호 갖고 따진다면 후순위 소유권자 후순위 소유권자로 법적으로 바뀌어 버리면 이 본등기하는 사람의 소유권에 양립할 수 없는 소유권자가 돼 버리기 때문에 이 사람의 소유권들이 지금 낮아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나중에 자 그 다음에 자 이제 됐고요 4번 점유적 효력 나오네 점유적 효력은 자 땡땡하고 쓰세요 읽어봤자 뭔 뭔 별소리 다 해놨는데 간단하게 쓰세요 거기 있다가 점유적 취득시효기간을 10년으로 땡겨주는 효력 취득시효기간을 10년으로 땡겨써도 되고 땡겨주는 효력 고성하겠으면 단축시켜주는 효력 상관없어요 다 상관없어요 요지만 하면 되는데 너무 길어 너무 길어 요지가 흐려지면 안돼 자 준비 오게 들어보세요 자 점유한 사람이 그 부동산 가지라고 만들어 놓은 제도를 취득시효제도라고 하는거 그 부동산 그 물건을 물건을 점유하고 있으면 물건 점유한 자 가져 라고 인정해주는 제도를 취득시효제도라고 해 그러면 왜 물건 주인이 안돼도 물건을 갖다가 점유하는 사람이 있으면 일정한 기간 점유하면 그 물건을 가지라고 법에서 만들어 놨을까 그 이유는 물건을 점유한 사람들은 제3자 입장에서는 물건 점유한 사람이 주인이라고 신뢰가 쌓이기 때문에 취득시효제는 뭐 때문에 만들어졌는지 아시겠어요 진짜 물건 주인이 아닌데 그 사람이 물건을 갖다가 옆 사람들이 뭐 계속 쓰고 있단 말이요 당연히 주인이겠지 주위 사람들이 뭐가 쌓인다는 거예요 신뢰가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소유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신뢰를 부여하여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인정해주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게 취득시효제도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 들어보죠 그럼 물건 두 가지가 있죠 동산이 있고 부동산이 있잖아 동산은 싼 물건 부지 싼 물건 싼 물건 그러면 신뢰가 오랫동이 있어야 돼 부동산보다는 좀 짧아야 돼 짧아도 돼요 동산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만 점유하고 있으면 돼 몇 년? 10년 부동산은 길어야죠 최소한 20년 이상은 점유해야 주위 사람들이 아 저거 저 사람이 당연히 땅주인지 이렇게 신뢰가 쌓인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동산은 몇 년? 10년 부동산은 20년이라고 했죠 단 등기 한 채 점유하고 있으면 10년으로 땡겨줘 뭐 한 채 점유하고 있으면 등기 한 채 점유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20년간 점유하지 않아도 몇 년으로 취득시효 기간을 땡겨준다는 거예요 등기가 10년으로 그 신뢰의 힘을 땡겨준다는 겁니다 그걸 등기의 점유적 효력이다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부동산에 대해서 취득시효를 인정받으려면 몇 년 동안 점유하고 있어야 그 신뢰를 법에서 인정해 주냐 20년간 점유해야 그 신뢰를 인정해 주는데 취득시효로 인정받을 수가 있는데 등기를 한 채 점유하고 있으면은 그 취득시효 기간이 몇 년으로 단축된다는 거예요 10년으로 단축된다는 거예요 그걸 등기의 점유적 효력 이렇게 용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부동산 점유취득시효 기간을 등기가 20년에서 몇 년으로 10년으로 단축시켜주는 법적 효력을 일컫는 겁니다 자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5번 형식적 확정력 자 그대로 중요합니다 형식적 확정력 똑같은 용어예요 1번 2번 분리해서 써놨는데 아 이러면 안되는데 같은 용어예요 과가 아니에요 똑같은 용어예요 형식적 확정력하고 후동기 처지려고요 자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사례로 말씀드릴게요 시험에 나왔던 거 건물에 전세계약을 체결해서 전세등기 했고 전세기간이 만료하면 그 전세권자에게 전세금 빼주고 나면 전세권자 나가죠 그러면 전세권은 기간 만료해서 전세금 빼줬으니까 소멸했음 소멸하지 않았음 소멸했죠 그런데 아직 등기수에 가서 공적장부에 세입자 나간 거 말소처리는 안 했어 그 상태에서 새로 세입자를 들여서 전세계약서를 쓰게 되면 새로운 세입자가 전세등기 요구하면은 전세등기 서류를 또 등기소에 집어넣죠 그러면 등기소라는 국가기관의 공적장부에는 먼저 세입자의 전세등기가 말소가 안 돼 있죠 그러면 먼저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등기가 100% 빠꾸되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게 5번에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힘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보기에 들어 보시면 하나의 건물에는 두 개의 전세권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도록 민법에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세입자의 전세권은 법적으로 소멸했어 그렇지만 국가의 공적장부에 말소 기록을 아직 안 해 놨으면 형식적으로 그 기록이 남아 있어 그러면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등기 기록을 받아주게 된다면 이중기록이 돼버리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세입자의 전세권 등기 기록은 전세권의 효력은 소멸했을지라 하더라도 새로운 세입자의 전세등기를 저지시킬 수 있는 법적 힘은 아직은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그걸 일컬어서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이라고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로 시험 문제 냈던 것을 소개시켜 드린 겁니다 사례로 이해 안 하면 감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또 한 번은 이렇게 해냈어요 건물에 토지에 지상권등기되어 있습니다 땅 사용기간 만료하면 지상권 소멸하면 말소등기해야죠 말소등기하지 아니한 채 새로운 지상권 설정계약서 써서 지상권 설정등기 서류 집어넣으면 지상권 설정등기 등기 가능하다 각화된다 각화된다 그 이유는 먼저 세입자의 지상권등기는 소멸했다 할지라도 형식적으로 말소 안 되고 살아 있기 때문에 형식적 확정력 때문에 그 힘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일컬어서 형식적 확정력 후등기 저지력 이렇게 용어 사용해 여섯 번째 추정력 제일 많이 나오는 거죠 민법에서는 지금 배우는 주제들은 다 민법 시험 문제 한 문제짜리입니다 등기법에서보다도 추정적 효력은 자 볼게요 먼저 용어 읽어볼까 등기 추정력이란 어떤 등기가 등기 기록상 형식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면 존재 자체로 적법하게 실행되어 그에 대응하는 유효한 실체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한다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돼 있네 신뢰가 보호되는 정도에 따라 어쩌고 저쩌고 냅둬요 그런거 자 그 다음에 양가로 1 추정적 효력을 가질 뿐이다 이렇게 나왔죠 자 이제 그 얘기는 자 옆에다 쓰세요 간주 x 간주 x 간주 x 자 그 다음에 2번 판례가 인정 그대로 형광펜 그대로 시험을 내요 법률상 효력인데 법에서 그 명문 규정이 없습니다 판례가 그 효력을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 넘겨보세요 정리하고 나서 들어가 보죠 196페이지 적법한 권리자 형광펜 뭐를 추정하느냐 하면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하는데 그럼 동그라미 1번 추정력은 권리의 등기에 대해서만 인정하는 것이지 표제부의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표제부 형광펜 인정되지 않는다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보세요 거기에 들어 보시면 여러분들이 땅 정보를 확인하려고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등기사항증명서에 표제부의 땅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이 있죠 그 다음에 갑구라는데 땅 소유권자가 있죠 그러면 이 표제부에 등기되어 있는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은 적법하다고 절대 대법원에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구청에 대장이 정리가 되고 나서 등기부 표제부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은 정리가 돼 있지? 아니할 수 있으니까 왜? 대장 정리하고 나야 등기부를 정리하는데 대장 정리하고 나서 구청장이 바빠가지고 등기소에 이거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을 정리해달라고 서류를 보내지 아니하는 업무 실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등기부의 추정력이라는 건 갑구, 을구, 권리를 등기해놓은 데에 대해서만 인정하지 표제부의 등기해놓은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 추정력 인정 안 하는 걸 꼭 기억해 두시고 그럼 따라서 땅의 소재, 집원, 지목, 면적을 확인하려면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서는 절대 확인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대장 등본을 별도로 따로 떼어보라는 실무 얘기입니다 그러면 땅 살려고 거래할 때는 반드시 확인하는 게 권리에 관한 사항은 뭐를 통해서 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서 갑구, 을구를 확인하는 것이고 표제부의 부동산 표시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것은 적법한 사항이라고 국가가 책임을 안 져주니까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본을 반드시 따로 떼서 확인을 하라는 뜻입니다 이 대법원에서 하는 얘기는 시험에서 자주 물어요 그 다음에 4번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 실체 관계 존재 형광펜 5번 5번 등기 추정력은 등기 원인에도 미침 등기 원인 형광펜 6번 등기의 추정력이 인정되는 당사자의 범위 1. 소유권 보존등기 원칙적으로 소유권 보존등기 명인에게는 소유권의 존재의 추정력이 인정된다 2번 소유권 이전등기의 경우 현재 소유권 이전등기 명인은 자신의 소유권을 정당하게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 얘기는 등기 추정력이 인정되는 당사자의 범위 옆에다 쓰세요 결론이 없네 결론이 땡땡 옆에다 쓰시고 자 추정력은 모두에게 미침 이렇게 메모하세요 추정력은 모두에게 미침 하고 이해시켜 드릴게요 길게 써놓으면 결론을 내야지 결론을 결론을 안 내고 그냥 쭉 나일만 해 놓고 가네 소유권 보존등기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있고 등기원인 없어요 최초 소유자 값 이렇게 등기되어 있고 이 상태에서 자 매매가 이루어져 갖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접수연월일 접수번호가 있고 등기원인 매매 계약 연월일 생략할게요 연월일 생략 그 다음에 이전받은 소유자 을 주민등록번호 주소 그 다음에 거래대금 거래가액 5억 이렇게 이제 등기 됐다는 겁니다 자 추정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번에 지금 전산기록에 올라가는게 이게 등기라는 겁니다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 기록이 적법하다고 추측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럼 적법하다고 추측을 하면 이게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자 이 땅은 자 내 땅인데 지금 을이 지 땅이라고 지금 등기해 놨네 그러면 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겠죠 그러면 민사소송에서 을은 등기되어 있는 자니까 국가의 공적장부에 등기되어 있는 자니까 적법하다고 추측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는 누가 입증 책임을 다 부담하는 거냐에 병이 추정받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모든 소송의 입증 책임을 네가 땅 주인한 입증 책임을 네가 입증 책임을 다 들거라 이렇게 법에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걸 추정력으로부터 나오는 입증 책임 전환의 효과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지금 을에게 소송을 추정받는 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전 소유자 갑이 이렇게 소송을 제기한다는 겁니다 그럼 전 소유자가 소송 제기하는 건 당연히 이 매매계약이 하자가 있기 때문에 이 하자를 걸고 소송을 제기하겠지 그러면 이거 하자를 주장하는 사유는 이 매매계약이 가장 매매계약이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사기에 의한 매매계약이야 아니야 나 이 매매계약의 중요한 부분에 착오가 있었어 아니야 나 이거 너한테 팔았는데 대의를 시켜서 땅 팔았는데 그거 나 그 사람한테 위임장 써 준 적이 없어 묵건대리야 뭐 별걸 다 주장해 이 갑이 이제 주장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갑이 을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추정력의 효력은 제3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만 추정력의 효력이 미친대요 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을 때도 추정력이 미친대요 전 소유자가 옆에다 여러분들 결론을 메모해 놓고 나일만 하면 뭐해 판례를 시험을 풀 줄 알아야지 추정력의 효력은 누구에게나 다 미쳐요 그럼 따라서 현재 등기되어 있는 소유자가 을이라면 전 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해도 추정력이 미치니깐 무효 취소의 입증 책임 무건대리 입증 책임 차고의 입증 중요한 부분의 매매계약 차고의 입증 책임 그 다음에 가장 매매 무효 입증 책임 사기 강박의 입증 책임 행위 제한능력죄라는 입증 책임 그 모든 입증 책임을 다 누가 입증 책임을 지도록 돼 있다는 겁니까 민사소송에서 추정받는 자를 상대로 땅 건물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소송의 입증 책임을 전부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추정력이 엄청 끝발이 무서운 얘기입니다 이게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 땅 건물 재산권에 대해서는 뭐 하는 게 일단 장땡 그렇지 등기 쳐놓는 게 장땡인 거예요 등기 쳐놓으면 일단 99%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가 공적 장면에 등기를 쳐놓으면 그 사람을 상대로 그러면 소송을 제기하기에는 국가에서 등기 쳐놓은 사람은 보호해 준다는 게 지금 쉽게 얘기하면 추정력이야 그러면 그 사람을 상대로 땅 소송을 제기하면 이걸 소송에 입증 책임을 들어서 땅 건물 재산을 찾는 게 쉽게 돼 있겠음 어렵겠음 어렵겠음 어렵겠음이지 그러니까 땅 건물 소송을 거는 사람은 폐가 망신한다는 게 지금 이 원리로부터 나오는 거지 왜 국가 공적 장부에 일단 등기를 쳐놓으면 이 사람을 상대로 이걸 땅을 찾아가기가 엄청 힘들어 이게 다 모든 실무관리가 추정력으로부터 나눠 올립니다 뭐 돼 있으면 일단 90%는 먹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국가의 공적 장부에 등기를 쳐놓으면 적법한 재산권자라고 무조건 추측을 해 주기 때문에 그 추측을 깨려면 일일이 다 소송해서 증인 증거 자료를 일일이 다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이 그걸 증거를 다 재판 출석 기일이 열리면 그 재판장에 출석해서 소송을 제기하는 이 사람 이 사람을 원고라고 하는 거죠 원고가 쉽게 얘기해서 추정받는 자를 상대로 땅을 찾으려는 사람 아니야 찾으려는 사람 아니야 그 사람이 모든 소송의 입증 책임을 부담하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이게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막강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추정력을 시험에서 민법에서 자주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추정받는 범위는 누구에게나 다 미친다 제3자가 소송을 걸어도 추정력이 미치고 전 소유자가 소송을 걸어도 추정력이 미친다 이걸 알아두셔야 되고 그 다음에 추정받는 내용은 소유권이전 이게 권리 변동이잖아 권리 변동이 적법하다고 추정되고 매매를 뭐라고 부른다 등기 원인이라고 부르죠 등기 원인도 적법하다고 추정되고 적법한 소유자가 의리라고도 추정되고 그 다음에 이거 거래가 얼마 나와요? 5억이잖아 5억 나오죠? 나오잖아 나오잖아 5억 5억이예요 5억 이거 5억 누구한테 신고했어요 누구한테 신고 세무서? 뭔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구청장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지 응? 우리 한병룡 선생님 구청장한테 가서 신고를 해야지 이걸 세무서장한테 신고하는데 지금 그런 대답을 하면 어떻게 해? 구청장한테 가서 신고해야지 구청장한테 구청장한테 이거 5억 신고했어 안했어? 어떻게 알어? 추정되니까 이렇게 대답할 줄 알면 돼 왜? 신고했다고 지금 등기 기록이 올라가 있으니까 이거 구청장한테 구청에 가서 이거 값한테 땅 살 때 그때 와서 이거 땅 5억 거래가액 신고했나요? 구청에 가서 이거 물어봐야 된대요? 안 물어봐도 된대 안 물어봐도 된대 왜? 추정되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은 뭐하니까? 추정 되니까 이렇게 대답하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시면 추정료 일만한 건 다 풀 수 있을 거예요 음 자 하나 올해 법무사 문제 풀어볼까? 올해 법무사 문제고 중개사에는 밑에 있는지 모르겠다 막 호환돼서 나왔는데 막 호환돼서 정말 많이 나왔던 판례 자 들어보세요 누가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돼? 지금 등기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을이죠? 자 준비 을 죽었어 을 죽었대니까 죽었어요 그러면 적법한 소유자로 추정돼요 안 돼요? 됐죠 근데 이제 보세요 지금 을이 누구로부터 땅 가져왔죠? 갑으로부터 가져왔죠 그럼 갑으로부터 가져오려면 갑이 살아있을 때 가져와야 이게 적법한 거잖아 그런데 갑이 사망한 이후 지금 땅이 지금 을 앞으로 넘어왔어 그럴 때는 추정력이 깨져요 누구 명의에서?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땅을 넘겨받아야 적법한 건데 죽은 죽은 사람 명의로부터 넘겨받았을 때는 추정력이 어떻게 된다? 깨지도록 돼 있습니다 또 하나 깨지는 경우 또 하나 말씀드릴게 을이 등기되어 있으면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된다는 거잖아 첫 번째는 전소유자가 누구일 때? 사망한 자로부터 땅 명의를 넘겨받았을 때는 추정력이 깨진다 두 번째 깨지는 사유는 갑이 전소유자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일 경우 두 가지 대법원에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을은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되는데 을이 적법한 소유자라고 추정해주지 아니하는 두 가지에 의해는 전소유자가 사망한 사람 사망한 이후에 땅 명의를 이전받았을 경우 추정력이 깨지고 두 번째 이 세상에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허무인이라고 시험용어를 써 허, 무, 인, 명의로부터 이전받았을 때는 뭐가 깨진다? 추정력 깨진다 대법원에서 유명한 얘기 이 얘기는 매년 출제를 하는 거 같아 추정력 깨지는 경우 두 가지 밖에 없어요 그 용어만 좀 알아두시면 될 거 같고 자 그 다음에 197페이지 하단 자 이제 추정력은 그 정도면 됐고 아홉 번째 얘기가 나와요 자 아홉 번째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점유의 추정력은 배제된다 나오네 자 민법 200조가 조문을 뭔지 모르니까 거기다 조문을 친절하게 써놨네 권리의 적법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게 법조문이래요 자 그러면 거기에서 점유물 형광펜 점유물 형광펜 치셨습니까? 자 형광펜 치셨으면 필기구 준비 동산동글뱅이 부동산 엑스 동산동글뱅이 부동산 엑스 자 하셨으면은 자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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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제가 이거 점유하고 있죠 적법한 소유자는 박정환일 것이라고 추정한다 오케이 물건을 뭐 한 자는 점유하는 자는 그 물건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그게 200조 조문이야 오케이 자 이제 준비 건물에 여러분들이 점유하고 있어요 그럼 이번에는 점유하고 있는 물건이 동산이에요 부동산이에요 건물이라면 부동산이죠 그럼 그 건물에 대해서 점유하고 있는 자는 그 건물에 대해 부동산에 대해서 적법한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점유하고 있으니까 건물에 나가리 엑스 왜 그러냐면은 민법 200조의 점유 추정력은 동산이라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거야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로 적법성 권리를 추정해 등기로 적법성 권리를 추정해 그렇지 등기로 적법성을 추정하지 점유로 적법성을 추정하지를 않아 즉 민법 200조 점유의 추정력은 동산이라는 물건을 점유하고 있을 때만 인정해 주는 것이지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점유한 자에게는 그 건물 점유하고 있으니까 그 건물 점유하는 사람이 적법한 권리자일 것이라고 절대 추정을 해 주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부동산은 그 권리의 적법성을 점유율을 통해서 추정력을 인정 등기를 통해서 추정력을 인정 등기를 통해서 추정력을 인정해 주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읽어 나가는 주제 자 용어 구분 되셨으면 될 거고 자 이제 교재 198페이지 홍신영 인정되지 않는다 뭐 꼭 뭐 안 읽을게요 별도로 필요 없으니까 자 문제 풀어볼까요 등기 효력 틀린 거 1번 부동산 등기에는 점유적 효력이 인정되고 그것까지 멈춰야죠 점유적 효력이 인정되나요 여봐 못 맞추잖아 보게 들어 점유적 효력하고 점유의 추정력하고 또 용어를 변별을 못하잖아 지금 점유적 효력이란 취득시효기간을 부동산 20년에서 등기가 10년으로 땡겨주는 효력을 점유적 효력이라고 부르는 거잖아 이래서 풀어봐야 돼요 점유적 효력 인정되고 오케이 이제 이렇게 가야죠 자 그럼 그 다음 뭐라고 써놨어 또한 등기된 부동산은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한대 에이 이건 나가리 점유의 추정력은 물건을 점유한 자가 적법한 권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효력인데 그거는 동산이란 물건 점유하고 있을 때만 인정되는 효력이지 등기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 안 해주고 등기를 통해서 권리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지 다시 한번 결론 점유적 효력은 인정 부정 인정 점유의 추정력은 부정 이렇게 공부를 해야 민법 한 문제를 맞을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번 권리변동적 효력은 등기 본래의 효력으로 본등기에만 인정된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3번 지우세요 지우셔야 돼 틀리고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왜 지워야 되느냐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나라 법에서 사라졌어 그러니까 맞고 틀리고 판단할 문제가 아니잖아 지금 법에서 사라졌으니까 한 6년 됐어요 자 그 다음에 4번 가등기는 순위보전적 효력까지인데 이거 말씀드렸는데 아까 1번 소유권 2번 가등기 3번 소유권 4번 소유권에서 가등기권자가 본등기하면 몇 번? 5번이 아니고 2번 번호 준다는 거잖아 5번 당사자 간의 효력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등기는 추정력이 인정되나 소유권 보존등기에는 추정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왔네 이거 못 읽겠지 못 읽을거에요 못 읽은게 당연해 네 구해 들어보세요 네 준비 자 건물에 현 소유권자 누구로 추정 을 최초 소유권자 누구로 추정 갑 보존등기가 최초 소유권 등기한다라고 했으니까 갑으로 추정하는거죠 자 준비 자 지금 대답했어요 최초 소유권자 누구로 추정 갑으로 추정한다고 분명히 대답했어요 병이 을에게 찾아온게 아니야 병이 이번에는 갑에게 찾아갔어 갑에게 찾아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야 너 이거 내가 집 지은 건물인데 네가 내 건물을 갔다가 샀잖아 내 건물을 샀잖아 그래갖고 우리 합의해갖고 나는 빠지고 누구 앞으로 매수인 매수인 네 앞으로 보존등기 쳤어 그리고 그 건물을 을은 이전에 갔어 아시겠어요 그러면 갑이 최로 신축한 사람은 지금 누구라는거에요 병이라는거죠 그러면 신축한 건물을 업자가 집 지어갖고 팔았을때는 업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고 산 사람 명의로 갑 앞으로 이전등기 그리고 갑으로부터 을로 이전등기를 했어야 되는데 업자는 빼먹고 직접 매수인 앞으로 보존등기 하고 을 앞으로 이전등기 했죠 그런데 이 매매계약에 무효나 취소 사유가 생겨서 지금 누구에게 건물을 도로 달라고 지금 찾아왔다는거에요 갑에게 찾아왔다는거죠 그러면 이렇게 될 경우 조금 전에 대답했죠 갑은 최초 소유권자로 추정 추정됨 추정 안됨 추정 됨 됐죠 그런데 병이 건축업자가 찾아와서 매매 무효 주장하면 이때서부터는 추정력이 깨진다는 겁니다 5번 다시 읽어보세요 지금 이 상태 병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는 최초 소유권자로 추정되는거잖아요 그런데 건축업자가 찾아와서 매매 무유 주장하고 보존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하면 이때서부터는 얘가 양순이라는 사실이 밝혀진거잖아요 건축업자로부터 살았다는 사실이 밝혀진거잖아요 그때는 보존등기는 뭐가 된다 추정력이 깨지도록 돼 있기 때문에 이 업자로부터 적법하게 샀다는 입증책임을 얘가 일일이 다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 건축업자가 찾아오지 아니하였을 때는 보존등기는 최초 적법한 소유권자라고 추정이 되나 건축업자가 찾아와서 매매 사실을 부인하는 때는 추정력이 계속 인정된다 깨지게 돼 있다 깨지게 돼 있다 그럴 때는 양방 당사자가 치고 다 받아야 된다는 거야 건축업자 얘가 최초로 집지었다는 사실 얘는 추정력이 이제 깨지니까 그걸 건축업자 병으로부터 적법하게 샀다는 사실을 갖다가 입증책임을 양방 당사자가 다 입증책임을 들도록 돼 있다는 겁니다 법원에서 이렇게 달라집니다 자 그 다음에 됐고요 자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 자 이제 마무리 자 이제 이거 지금까지 이제 배웠던 이거 효력 등기 효력에서 물건변동 효력도 배웠고 대학력도 배웠고 순위 확정적 효력도 배웠고 점유적 효력도 배웠고 그 다음에 추정력도 배웠고 그 다음에 형식적 확정력도 배웠고 자 그러면 이런 법적 효력이 인정이 안 되는 등기를 갖다가 가등기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시험에서는 이렇게 나왔어요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없다 물건변동 지금 배웠던 효력 그 다음에 이것도 이렇게도 나왔어 다 나왔어 가등기는 어떤 효력이 없다 대학력이 없다 대학력이 없다 근데 가등기는 순위 확정되는 효력도 없어 과단기는 점유적 효력도 없고 가등기는 추정되는 효력도 없고 가등기는 형식적 확정력도 없고 시험에 다 한 번씩 다 놨던 사례들이에요 지금 이게 그렇기 때문에 이 구조를 갖고 효력을 갖다 교재 요구만 딸랑 해놓고 여기 안에 이렇게 잡아서는 문제 못 풀 문제들이 더 많아요 제가 구조를 이걸 두 개를 다 그려드리는 이유가 이쪽을 갖다가 이쪽 그려대는 문제가 더 많이 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199페이지 유효요건 자 이제 요거는 자 이거요 등기가 지금 우리 배웠잖아요 이 법적 효력 1번에서 6번까지 이 법적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을 유효요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유효건은 등기가 효력이 있다는게 이제 유효인데 그러면 등기가 효력이 있으면 효력이 있으면은 물건변동 효력도 있고 대항적 효력도 있고 순위 확정적 효력도 생기고 점유적 효력도 생기고 추정요역도 생기고 형식적 확정요역도 생기지 않습니까 이게 효력이잖아요 그러면 이런 효력이 있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을 유효요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등기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이렇게 되는거지 뭐 유효요건 유효 반대말이 효력이 없어가 무효지 뭐 자 그러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요 형식적 유효요건하고 실질적 유효요건 형식적 유효요건이 부동산 등기법에서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요건 실질적 유효요건이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민법에서 요구하는 요건을 실질적 유효요건 이렇게 부릅니다 민법 한 문제짜리 이것도 마찬가지 등기법하고는 크게 등기법에서는 거의 옛날에서는 등기실무를 모르는 이제 민법학자들이 등기법문제를 들어갔을 때는 이쪽을 냈었는데 요새는 거의 안 냈지 뭐 등기가 아니라 출제에 들어가는데 민법문제를 내겄어요 옛날에는 많이 냈었어요 옛날에 등기관이 출제에 안 들어가고 민법규스터리 등기법문제를 들어갔기 때문에 민법 뺏겨 아는게 더 있어 그러니까 이 등기법 실무쪽을 모르기 때문에 이 민법 주제 문제를 갖다 많이 다뤘었어요 이 순수한 민법문제 지금 이 등기 유효건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갈게요 등기가 유효하기 위해서 형식적 유효건이 있고 실질적 유효건이 있는데 형식적 유효건은 자 이제 두 가지입니다 자 먼저 등기가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 등기가 존재해야 돼 등기가 있어야지 등기가 존재 자 그러면 아이 뭐 물건 변동 효력 소유권 취득의 효력을 얘기하려면 등기부 갚고에 소유권 등기 기록이 있어야지 뭐 효력이 생긴다 물건 변동 효력이 있다 없다 얘기할 거 아니야 그러면 소유권 등기 권리 순위가 확정되려면 소유권 등기 기록이 갚고 있어야지 많이 뭐 등기가 유효인지 무효인지 얘기를 할 거 아니야 첫 번째 등기가 반드시 존재하여야 한다 자 두 번째 이 등기가 존재하는데 이 등기가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뭐에 위반되지 않을까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위반되지 안는 등기여야 돼 그럼 부동산 등기법 29조에 법 전문 제목이 뭐라고 하냐면 각하 사유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각하 사유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등기여야 된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자 그 다음에 자 두 번째 자 실질적 유효권은 이거 큰 구조 그려놓고 쉬죠 실질적 유효권은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무조건 실체 관계하고 등기가 부합해야 돼 이를 이제 실질적 유효 요건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럼 실체 실체 관계하고 등기가 부합해야 된다는 건 쉽게 얘기하면 이게 뭐야 어떻게 되겠지 이렇게 대입해 놓고 해도 뭐 크게 뭐 지장은 없어요 계약 내용하고 등기 기록이 맞아야 된다는 거야 그럼 계약 내용과 등기 기록이 안 맞으면 그게 이제 뭐에 위반되는 거야 실질적 유효권에 위반되는 겁니다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시면 돼요 자 형식적 유효권과 실질적 유효권 이 두 가지 유효권을 모두 충족해야 이 법적 교력이 생긴다 그러면 이 유효권 중에 언어의 요건을 결하면 이 법적 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걸 이제 배우는 주제다 이 법적 교력이 안 생긴다는 건 무효라는 용어를 쓰면 되는 거다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그러면 결론은 유효, 무효 문제나 하는 게 다 이 유효 요건을 갖고 이제 가리는 문제가 민법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유효야 무효라는 지문이 나오는 게 다 이 주제를 갖고 하는 얘기입니다 잠깐 쉬었다가 이 주제에 들어가 볼게요